아 진짜 이제 레이스는 관짝 들어갔나 하기가 싫네 아직도 방갈하면서 그 레이스에 무빙이 남아있어가지고 와 점 더트가 진짜 원래 안뜨는구나 이렇게 나 저만 그렇게 느껴요 진짜 점 더트 나 차 그 뭐냐 자연빵으로 먹은거 없어 아 바라는게 너무 못해 아 잘못 눌렀어 윙맨 아님 여기에 2배 개새끼가 아이씨 아 저거 먹고 싶은데 아이씨 하나 개딸피 브라브라딸피 네이씨 아이씨 한팀 더있을 빈디 아이씨 나이스 개탈피 강왕갈도 이런 이런 다 뺏기네 다 뺏기는거 좀 심했지 다 뺏기 다 뺏기 흘미 히히히 찢먹 사운드 하나 둘 다운 자니까 나 아까부터 관전 오지게 당함 아 네 좀 플랫라인 잘받긴 함 파츠 끼니깐 좀 개앉네 점 도시거든 지금 점 도는 진짜 쓸만한데 다른건 진짜 못쓰겠어 그거까진 봐줄마나 그 뭐냐 동그란거 302는 3배 아니면 2배 많이 쓰고 R9은 뭐 스레드도 많이 쓰기도 하고 스레드 있으면 쓰고 샷볼 필요하심? 나 3레벨 있겨나 아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여기 물집에 있다 애들 아 개 맛있겠다 방갈궁 개뿌리고 싶다 가서 아아 빨리 가야되 뭔 말인지 알죠 이거 방갈궁 진짜 개맛집이라고 저거 근데 방갈궁 데미지 은근 세던데 아까 보니까 80도 들어가던데 데미지도 쏠쏠하던데 아 인정 옥상에 하나 하나 다운 하나 필 멀리 산지 더 온다 줄타고 온다 줄타고 빼야돼 빼야돼 하나 다운 다운 둘 다운 나 떨어짐 뷰 아 앟 힐 앟 해서 blowing 힐 레이스 스피는 아닌데 그냥 갑박 거의 다 깨눗습니다 아 그냥 그냥 뺏어 온다 아 나이스 와 이거 이군게 신의 한수다 진짜 지는 줄 알았어 지는 줄 알았어 나 어차피 지금 못 싸움 흠 공격 아씨 뭐해 이거 안에 있다 없나보네 이정 밖에 있다 다른 팀이건 브라 깨놓고 브라 딸피긴 하다 옥테니도 깨놓고 옥테니 필 옥테니 필다 하다 아.. 공이 있음 가자 개할 때면 좋겠는데 상관없겠다 집에 안에 수셔 넣어놓고 크립도 궁뿌리면 되니 내 드론을 기억하고 싶어요 여기에 브라까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옥세임 말고 하나에는 없었거든 오롯 타이밍 여행을 기억하고 싶어요 ärke 여기 사운드 나는데 전력망 살렸다 살려놨네 레이스 힘 레이스 다운 헐 롸 넌 APEX 챔피언